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해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오늘은 일찍 방송하고 저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특히 휴일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속도 내가 체감하는 속도가 어릴 때하고 청년일 때하고 노년일 때하고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아쉬워요. 옛날 20대, 10대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살 걸, 더 잘해 볼 걸, 노력해 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게 뭐 뜻대로 됩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오리라 믿어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들이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그리고 제가 늘 아침마다 얘기하지만은 좋은 이야기들을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 몸에 내재화돼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가요.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또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이번 주 국내 증시를 보니까 대형 이벤트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변동성.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파산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 연방주민제도의 통화 정책 영향력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게 관측입니다. 지배적일 것이다. 증권과도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2300에서 2450을 보고 있습니다. 2300에서 현재 2450까지 보고 있다. FOMC 베이비스텝 과연 밟을까요 여러분?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 코스피 지수 전주보다 0.05% 올랐어요. 찔끔 올랐습니다. 2395.60 마감을 했고 SVB 사태로 지난 14일 2.56% 떨어져서 2400선이 붕괴됐지만 당국의 발파른 조치로 충격이 완화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1.11% 정도 상승해서 797.39로 전 거래됐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21일 20일날 열리는 FOMC에 쏠려 있는데 시장은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현재 SVB 사태에 따라서 최근에 발표된 2월 물가지표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인 만큼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그런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도 동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결 기대감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SVB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없었던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생겼다.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에 대응하는 각각의 정책 도구가 있다는 점 이거를 시장에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점에서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에 대응하는 각각의 정책 도구.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 하여튼 그동안에 고금리가 지속됐어요. 고금리. 그래서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또 추렁추렁 되겠지. 연준이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과 함께 금융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주식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SVB에서 시작된 미국 지역은행 사태의 여파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도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사태의 진행 경로, 방향, 영향력 이런 것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주 주식장은 미국 지역은행 사태 FOMC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것인데 이 사태의 본질이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인 점을 고려해서 여파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를 거치면서 리스크 관련된 지표들이 완화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 이전까지는 대외의 불확실성으로 매수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긴축 완화 등으로 증시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야 한다. 주도주를 찾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기존의 주도주인 2차전지 대신에 새로운 주도주가 또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이 새로운 주도주. 바이오, 로봇, 우주테마? 이런 쪽일까요? 하여튼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아. 바이오, 로봇, 우주테마. 국내 시장을 추대했던 2차전지 업종의 대형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 셀트리아스케어, 인텔리안 테크, 로보티지 이런 걸 추천하던데 나는 이상하게 증권사가 추천하는 것은 좀 깨름직합니다. 얘들 장난질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이오, 로봇, 우주 쪽 한번 어떤가 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면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하여튼 누구마를 그들도 믿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잘 챙겨가서 합시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좀 올랐죠. 코스피 더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 월요일날 골 때리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냐? 지금 보니까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빠졌어. 지금 다우가 좀 계속 빠지네. 한때는 다우가 잘 가더니 요즘 보니까 다우가 아주 비실비실돼요. 요즘 다우지수 한 3만선도 까딱까딱 하겠어요. 조만간. 아직은 잘 버티고 있지만 한 3만선 언저리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스닥도 지금 좀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갔죠, 나스닥. 조정받고 S&P도 많이 빠졌습니다. 1.1%나 빠졌어요. 유럽도 빠졌고 유럽도 영국도 1% 프랑스 1.43% 독일도 1.3% 정도 거의 다 빠졌다. 빠졌고요. 필반도 소폭 하락을 했어요. 하여튼 목요일까지는 괜찮은데 금요일은 좀 빠졌다. 3.83%까지 갔기 때문에 한번 조정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어떠냐? 달러 1,309원 3원 정도 빠졌습니다. 아직까지는 1,300원 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달러 1분은 131.84엔 소폭 하락 유가 66.74달러 소폭 하락 일본에는 991.97원 소폭 하락 유로와는 1,392.65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로와가 1,392원이네. 벌써 중국이안회가 190.02원 하락을 했고 휘발류는 빠집니다. 1,597.4원 요즘 금값이 아주 난리죠. 금값. 내가 예전에 금값 좀 쌀 때 많이 좀 봐야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새 국제금값이 1,973.5달러야. 금값이 1,973.5달러 국내도 8만 1,435.37원 역시 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최소 10% 최대 5에서 한 10% 정도는 금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현물금이 아니라 금 관련된 그런 ETF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챙겨보세요. 금. 약간 해치 자산으로 많이 쓰니까 금부 나쁘지 않다. 미국 국제 10년물 3.4380 쭉쭉 흘러가는 분위기 보이죠? 3.4380 더 떨어지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3.43도 올고 있고 그리고 선물도 빠졌어요. 보니까 다우도 1.29 그리고 S&P 1.12 그리고 나스닥 0.49 그리고 러셀 1.69 많이 빠졌습니다. 선물지수 많이 빠져가지고 장이 좋지 않았죠. 우리의 성승전자 아주 비리비리합니다. 영양가 없고 요즘 아주 예간장 태웁니다. 요즘 거의 막 스윙이야. 왔다 갔다 좀 더 너울처럼 갑니다. 너울처럼 시냄물 너울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박스권이다. 거의 박스권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아시다시피 박스권이고 이 주봉이에요. 주봉인데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6만원 선은 언저리에서 갈 것 같아요. 6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아 흘러가자 흘러갈 것 같습니다. 가다가 어느 상관없이 쭉 올라가겠죠. 재고 문제가 좀 해결되고 하면 6만 천원대에서 6만 5천원대 한 7만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봅니다. 상반기까지는 조금 부진할 거예요. 상반기까지는 재미없다. 재미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 지금은 열심히 모아야 한다는 거지. 열심히 모아야 한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삼성하고 거의 6천원에서 7천원 정도의 갭이 있어요. 갭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고 우선주 많이 빠지면 우선주 좀 모으고 우선주 오르면 번주 좀 모으고 거의 뭐 우리 치킨 먹을 때 후라이드만 양념 반 하시듯이 본주 반 우선주 반 투트랙으로 가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지 그게 싫다 하면 우선주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10년 동안 한 2천주만 모으세요. 2천주만 모아도 괜찮습니다. 빨리 빨리 모으고 배당이나 받고 열심히 살아보자. 여러분들 2천주 뭐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1년에 2천주 모으는 것도 빡셉니다. 근데 지금 좋잖아. 5만원대니까. 예전에 8만원대도 열심히 모았는데 하여튼 5만전자를 즐겨라. 즐겨라.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질질 짜지 말자. 그때가 해피한 날이다.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다. 개미들은 지루함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못 버텨. 이 지루함을 못 이겨내. 지루함을 이겨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내가 뭐 맹신하는 게 아니라 전 좋아하는데 저처럼 뭐 맹신할 필요 없어요. 삼성만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삼성도 하고 ETF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많잖아요. 월배당 주식도 있고 ETF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꾸며가지고 하십시오. 한 5가지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5가지 이내에 10가지, 20가지 자판 깔듯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적절한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꾸준하게 모아가는 그런 습관이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내일 새벽에 봅시다. 굿나잇